안녕하세요 겟비티비 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먼저 스노우 레이스 먼저 해볼께요 오케이 가보자 어! 이 자식! 누구야 다 뗐어? 오케이 먼저 이게 어! 미치겠다 빨리 눈 이거 굴려야 돼요 아 왜 이렇게 얘도 잘해 내가 밀어버려야지 비켜 임마 너 어! 내가 눈 잃었어 아 진짜 내가 부딪히면 안되겠다 그냥 눈이나 굴려 가지고 빨리 가야겠다 비켜 임마 비켜 크게 굴려서 더 없애버려야지 비켜 임마 오지마 오케이 다 비켜 다 비켜 다 없애버려야지 엄청붙하다 다 비켜 오케이 이제 가야지 안녕 이제 아무도 없어 눈싸간 크게만 들어야겠다 건너오면 없애버려야지 왜 안 건너와 얘네들? 너는 언제 건너올까? 여기 건너왔다 오케이 다 빠트릴까? 물속에? 저리가! 물속에 왜 안 빠져? 너희 왜 물속에 빠져? 빨리 물속에 빠져 눈 엄청 커졌어 내가 1등 해야돼 오지마 내가 1등 해야돼 오지말라고 이 대식들아 저리가 그렇지 눈떡이 엄청 커졌는데? 건너가자 이제 건너가야돼 얼마 왜 이렇게 조그만해 결국은 좀 눈떡이가 좀 작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 밀지마 오지마 오지마 돈이나 먹자 돈 코인이나 먹자 코인 비켜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흐흐흐 오지말라고 내가 1등 해야돼 눈떡이 엄청 크게 만들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1등 해야돼 1등 해야돼 아 엄청 크게 만들게요 오! 악어 있어 악어 건들면 눈동이 없어지네 아 진짜 이놈아 악어 이건 뭐야 오케이 악어 건들면 안될 오! 속도 속도가 빨라졌는데 아이고 더 1등 해야돼 악어 때문에 어! 악어 흔들면 안돼 오케이 너무 욕심내면 안될 것 같아요 욕심 안내고 빨리 빨리 한번 가볼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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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악어 때문에 안될 것 같아 어 저놈아 악어 나한테 오지마 악어 제발 나한테 오지마 악어 제발 나한테 오지마 어 제발 안돼 그렇지 좀 더 크게 만들게요 오 악어 온다 악어 온다 악어 온다 안돼 악어 악어 오면 안돼 악어 오지마 눈덩이 엄청 크게 만들고 건너가겠습니다 이제 건너가 될 것 같아요 건너가자 좋아 마지막 단기다 좋아 제발 잭팟 나와러 잭팟 아싸 잭팟 잭팟 나왔다 이렇게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엔 톰골드로 해볼게요 아 이제 겨울이니까 산타톰으로 해볼게요 가자 산타톰 아 눈도 오고 하니까 역시 산타톰이 최고지 오 위에서 얼음 떨어지네 오 눈덩이 봐 장난아니요 오지마 나 여기서 살아남아야되어 오지말라고 제발 살려줘 오케이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이거 먹을게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별로 안추워 오케이 자석 먹자 오케이 자석 먹어야지 아 눈 내린다 우와 아 예뻐 오호호 스케이트보드 잘 타는데 톰 잘 해야돼 집중해야돼 집중 그렇지 중간에 왔다가 오호 자석 자석이 모든 이거 뭐야 골드발로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 예 톰 스케이트보드 엄청 잘 타는데 여기까지 부리잖아 흐흐흐 야 이거 어디서 배웠어 톰 어? 너 학원 다녔어? 참 오 스케이트보드 학원 다녔어? 오 되게 잘한다 우와 아 미안 너 산타톰이지? 아 테넬스텝스 잘했다고? 아 미안해 학원 안 다녔다고 하하하 깜빡했네 너 산타톰인거 오케이 나와봐 다 덤벼 어 어 너 이 자식이 야 왜 길거리에 쓰레기 버려 이놈아 아 이놈 이놈이 이놈이 뭐야 뭐야 방금 뭐 먹은거 이거나 받아 인마 트럭 부셔주겠어 이런 감히 쓰레기를 버리다니 이 자식이 길에다가 없애주지 하하하하 너의 미소가 마지막 미소가 될 것이다 와라 빨리 그렇지 또 와라 그렇지 이거나 받아라 이 녀석아 이거나 받아 먹어 그렇지 하하하하 지금 실컷 웃어도 이 자식 이제 울게 될 것이다 어 오케이 하나 늦출 뻔 했어요 받아라 아 트럭 부셨어요 오케이 다이아몬드 3개 금기 500개 얻으세요 한 번에 뭐야 이거 불꽃놀이다 우와 오 장난 아니다 불꽃놀이인데 여긴 어디야 눈이 없어 이제 더워 용암이 있는데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 아 이거 산타 복장이 너무 더워 아 땀난다 땀나 큰일났어요 아 겨드랑이 다 젓는거 아니야 나 이거 산타 복장이 빌려온건데 세탁해줘야될거 같은데 세탁해줘야될거 같은데 아 진짜 아 잘못된 맵으로 이상한 맵으로 왔어요 아 진짜 나는 겨울왕국이 좋은데 아 너무 더워서 크라이터 아 나 이럴줄알았어 너무 덥잖아 이거 봐 아 진짜 그래도 잘했어 톰 이 게임 여기까지 할게요 아 이번엔 서브에 서퍼 해볼게요 아 여기도 겨울왕국이네요 가자 뭐야 이거 경찰이 안 따라오고 이상한 몬스터가 따라오는데 괴물이요 와 이쁘다 하하하하 여기 겨울왕국이에요 겨울왕국 오우 눈눈 내리고 이쁘네 히힛 좋았어요 어 너무 예쁘다 와 크리스마스 기분 나는데 점프 아 크리스마스 끝났는데 그래도 눈와서 너무 좋다 뭐야 쿠키로 만든 집이야? 핸들과 그레텔 그거 아니야? 여기 동화 같은데 거기 너무 예쁘다 와 크리스마스 캐롤 나왔으면 좋겠다 이 배경음악 대신에 하하하하 나는 북극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안 추워 점프 높이 뛰어야지 아 진짜 아늑하고 예쁘다 겨울에는 역시 따뜻한 난로가 최고죠 따뜻한 난로 앞에서 앉아서 따뜻한 수프를 먹는게 좋아요 뭐야 뭐 괴물이 막 따라오는데 야 괴물 왜 따라와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날 잡을라 그래 뭐라구? 여기서는 괴물이 괴물이 경찰 대신에 일한다구요? 아 나 진짜 그건 몰랐네 그럼 따라와주세요 오케이 이번 낱말은 무엇일까요? 캡틴 캡틴 캡틴이에요 낱말이 AIM만 찾으면 돼요 다와 오오 깜빡깜빡거리는데 기차가 아이고 오케이 AIM만 찾으면 돼요 낱말완성 점프 높이 높이 뛰어야지 오케이 점프슈즈 먹었어요 오케이 스카이콩콩 하하하 오케이 아이 먹고 나머지 앱 먹으면은 캡틴 낱말완성합니다 오케이 점수 부스터 스코어 부스터 먹고 우후 나간다 나간다 이건 매직슈즈에요 매직슈즈 점프 엄청 높게 뛰고 있어요 오케이 쿠키 아 죽었어 아 진저브레드 먹다가 죽었어 아 진짜 이게 뭐야 어 돈 엄청 많은데 삼천 삼천원 줘 삼천원 이건 삼백원 하하 오예 이게 뭐야 됐어 이 게임 여기까지 할게요 아 이번에는 빌라드 앱 니키 런 해보겠습니다 가자 니키 하하하 빌라드 빌라드 롤리팝 갖고 튀는거에요 지금 나 잡아봐라 빌라드 뭐 도망갈 수 있지만 숨을 순 없다고 도망갈 수 있지만 숨을 순 없다고 괜찮아 나는 숨는 것보다는 도망가는게 나 나 잡아봐 잡을수록 잡아봐 내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주겠어 오 그렇지 이번 게임의 낱말은 Fast입니다 Fast 빠르다는 뜻이죠 빠르다는 뜻이죠 오케이 나 잡아봐라 너가 나보다 빠르 나보다 느릴걸 오 잘한다고 아 고마워 빌라드 이게 뭐야 토끼인데 토끼 인형 오 크리스마스 선물 지금 주는거야 크리스마스 이미 지나갔는데 다 덤벼봐 점프 그렇지 니키 점프 되게 잘 뛴다 아 여기도 겨울왕국이네 우와 겨울왕국 특집이야 오 예쁜데 잘 피해서 가야돼 오 예 좋아 어 니키 엄청 잘 뛰고 있어요 야 진짜 빌라드 캔디 갖고 엄청 잘 튀네 야 니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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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먹어 왜 빌라드꺼 갖고 더 뛰는거야 아 빌라드도 뭐 먹고 오 뭐야 너야 뭐 이거 가방폭탄 아니야? 왜 등에다가 내 가방폭탄 이거 걸고 갔을까 아 그래도 어쨌든 오케이 올라가기 제트팩이다 엄청 빨라 다 먹을 수가 없어 엄청 빨라서 다 먹을 수가 없어 엄청 빨라서 오케이 잘만 피해면 돼 아이고 아이고 죽었어 아 아깝다 자 잘할 수 있게 몇가지 할께요 이번에 솔로 레벨 해볼께요 레벨 엄청 올려서 한 천까지 한번 가볼께 천 오케이 다 죽어봐 다 죽어라 오케이 연속 점프 근데 레벨이 왜 248밖에 안돼 아 죽겠다 아 853 팔았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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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800만 넘으면 통과에요 무조건 좋았어 안녕 너 뭐야 고블린이야? 예이 레벨 889 뭐야 상대 필요없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케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음 스테이지 풍차다 갑시다 오케이 두 배 괜찮아 업그레이드 했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점프 뛰어 발판도 없었잖아 참 뭐야 버그야 뭐야 발판 없었는데 아까 오케이 아 724밖에 안되네 과연 내가 이거 통과할 수 있으려나 제발 제발 아 통과 못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아까 처음에 어디 걸려서 그래 아 진짜 아 갑이 여기 있었는데 이끼야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는 크리메이스 런 해볼게요 가보자 보라색 몬스터 이리와 합치자 오케이 네 마리 이거 하면 세 마리 합치면 일곱 마리다 좋아 서로 밀고 당겨주고 그렇지 싸우자 합치자 합쳐 자 2 2 2 2 3 3 3 3 3 2 2 2 3 2 3 3 3 2 3 2 OK 다시 레벨 3 3 가자 저기 톱날 있다 톱날 톱날 잘 피해서 가는거야 으어 아 씨 한 명 잃었어 크랍다 야야 니네 니네는 다섯 마리 있고 OK 돈 많아 나도 업그레이드 해야지 OK 둘이 합쳐봐 둘 셋 셋 아 우리 부족해 한 마리 셋 더 있어야 돼 큰일났어 어 셋 셋 셋 셋 싸워봐 한번 우리가 이기려나 제발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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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졌어 졌어 어 이거 어렵다 이거 이게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어려워요 아 이번엔 뭐여 아키네이터 이거 지니 이거 이거 얘 마법사인데 엄청 잘 맞춰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해보자 OK 마음속으로 그 제가 인어공주 에리얼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그 에리얼 캐릭터가 여자네요 네 여자 맞어 캐릭터가 진짜로 있냐 에리얼 에리얼 그 인어공주 에리얼 진짜로 있는게 아니죠 그럼 아니다 그러면 캐릭터 영화이 나왔네요 그렇지 인어공주 영화 나왔죠 그 다음에 캐릭터가 디즈니 공주네요 에리얼이 디즈니 공주 맞네 그 다음에 캐릭터가 어 금발을 갖고 있네요 에리얼은 빨간색 머리 갖고 있으니까 노 그리고 캐릭터가 검은 머리에요 아니지 에리얼은 빨간 머리니까 노 캐릭터가 물속에 사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캐릭터가 아프리카에서 왔네요 아닌데 에리얼은 어디서 왔지 나 모른데 몰라 이 캐릭터가 캐릭터 집이 그 물 물 밑에 있네요 그렇지 에리얼은 물 밑에 있지 어 어떻게 알았지 어 에리얼 와 대박이다 하하하 한번만 들어볼게 한번만 우와 대박이다 와 이번에는 진짜 어렵게 해볼게 이번엔 스파이더맨 해볼게 스파이더맨 맞출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스파이더맨 맞출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이 캐릭터가 진짜네요 아니지 스파이더맨은 그 상상의 그거지 스파이더맨 남자죠 여자네요 남자지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 옷을 입고 아 그 캐릭터가 옷을 입고 있네요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있지 그 다음에 캐릭터가 초능력이 있네요 그렇지 초능력 있지 그 다음에 캐릭터가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아니지 스파이더맨은 마블이지 그 다음에 캐릭터가 영화에 있네요 그렇지 스파이더맨 영화에 있지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그렇지 스파이더맨 마스크를 쓰고 있지 그 다음에 스파이더하고 연관이 있네요 캐릭터 맞어 그 캐릭터가 검은색이네요 아니지 스파이더맨은 파란색이랑 빨간색이지 그 다음에 캐릭터가 연예인이랑 연인관계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럼 스파이더맨이 연예인이랑 관계 있었나? 난 몰라 그 다음에 코르네이션 스트리트? 나도 잘 몰라 코르네이션 거리가 뭐야? 잘 몰라 월드 스탈린이 뭐야? 캐릭터가 월드 스탈린에 속하냐 해요 나 잘 모르는데 월드 스탈린이 뭐야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을 읽었어 우와 완전 대단한데? 이렇게 여기까지 할게요 우와 스파이더맨은 어떻게 알았지? 되게 신기하다 이거 이번에 아쿠아파켓 해볼게요 가자 출발 이게 여기 여기서야 이거 뭐야 템플컵이야? 다 밀어내야지 비켜 내가 31등이야 이제 왜 이렇게 앞에서 알짱거려? 오케이 점프 오 오케이 지름길로 가는거야 지금 오케이 지름길로 가기 내가 1등이다 현재 1등이야 현재 1등 추월당하면 안돼 어 뒤에 애들 엄청 따라오는데? 큰일 났다 다 밀켜 오 큰일 났어 다 밀키라고 현재 스쿠아 내가 1등이다 아니다 내가 1등 아닌데? 아 큰일 났어 안 돼 안 돼 비켜 비켜 아 7등이야 7등 제발 1등? 1등이야 2등이야 몇 등이죠? 아 5등 했어 5등 아 1등 할 수 있었는데 5등 했어요 5등밖에 안됐어 다시 하자 넥스트라운드 넥스트라운드 해볼게 넥스트라운드 가보자 좋아 이번엔 내가 1등 할게 진짜 1등 해야지 비켜 다 알짱 오 2에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앞에서 알짱거리는 1등이다 오케이 하하하 어 안 돼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오케이 2등이야? 아 나 1등인 줄 알았는데 아 3등이야 3등 큰일 났다 아이씨 아 2등 2등밖에 못했어요 아 아깝다 나 1등 할 줄 알았는데 아 2등 했어요 아 아깝다 오케이 그래도 통과했어요 오케이 넥스트라운드 넥스트라운드 오케이 가자 이번엔 내가 1등이야 기름길로 가야지 지지금길로 간 것 아니야? 오우씨 나도 지름길로 가야지 지름길로 가야지 현재 속과 1등 지름길로 가야지 지름길로 가야지 지름길로 가야지 이번엔 내가 1등이다 하하하 1등이다 아이고 아이고 지름길로 아 오 안 돼 빅켜 빅켜 속도 엄청 빨라요 지름길로 가야지 내가 1등이다 오케이 1등 아 2등이야 또? 아 또 2등 했어 아 2등 했어요 이 게임 몇 가지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